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행률을 향해 달려볼까요? 이상로의 텐텐백어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코스피가 2500을 넘기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오늘은 코스닥 900을 넘겼습니다. 오늘 환율도 13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달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짱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짱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오늘짱 체크 포인트는요? 네, 낙폭과대, 나스닥 바람을 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바깥은 이제 봄바람이 부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나스닥 바람이 불고 있네요. 우선 어제 우리 투자 심리에 대한 봄바람은 이미 불어왔고 그러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낙폭과대라고 봤던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게임주라든지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소외가 되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달려갔던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만큼 시장이 전반적인 키맞추기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스닥이 간밤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달려갔던 전차군대에 좀 더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오히려 시장은 낙폭이 컸던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상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네, 그럼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시작했다는 게 오늘장 첫 번째 체크포인트군요.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셀트리온 그룹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이 100이었다면 그 수급이 지금은 60, 50 정도로 계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이 궁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섹터군을 올려서라도 지수를 올려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안 쓰게 되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전반적인 여유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쏠림 현상이 지금은 좀 더 약화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한다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 크게 상한가를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박셀바이오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박셀바이오가 기업 명예에서부터 상당히 강한 인상을 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주가도 상장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지만 또 10분 1토막이 나고 난 다음에 현재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또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세 좀 나타냈죠. 하지만 매드팩토도 앞에 서서 병용 임상 연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패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고요. 과거에 또 크게 날렸던 신라젠도 오늘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뭘까요? 앞서서 한 번에 대한 실패사를 겪고 난 다음에 현재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세가 올라오는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할 때 제약바이오 기업과 함께 간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CMO 관련주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25%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을 해내야지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IRA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골짜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국내에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사실 그냥 기대감이 훨씬 더 지금 큰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네, 다시 뜨는 팡 관련주라고 적어봤는데요. 이제는 팡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에 앱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페이스북도 사명이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팡이라고 하면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구글도 이제 알파벳으로 지금 상장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면 최근에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국내 기업들로 비춰본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낙폭 이후에 오늘 약하지만 반등세를 지금 붙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네이버 페이와 삼성 페이가 제휴를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오프라인에서에 대한 구매력을 확장시켜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업 영역을 확장,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적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차피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축소되는 국면이 지나가고 있다. 막바지라고 봤을 때 충분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오늘 상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악재가 선 반영됐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악재가 드러났었고 우리가 작년에 크게, 재작년에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P2E, 플레이트 오니언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낙폭과대 이후에 현재는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이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 트렌드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이 현재 강한 상세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20년부터 2023년도 올해까지 진행되면서 이 CRO라고 하는 비임상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상장이 세 군데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에 대한 매기세가 조금 더 몰리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템베그가 1000%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의 업황이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1000% 갈 수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일단은 중소형주 위주예요. 대형주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업들이 조금은 좀 생소해 보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일단은 정부 정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제 공동생동에 대한 부분이 1 플러스 3로 진행이 되었다. 제안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네릭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사, 복제약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한 군데에 대해서 생동성 검사를 완료를 하고 나면 이런 제네릭을 마구잡이로 다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딱 4가지 기업만 그에 따른 생동성 검사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새로운 또 생동성을 받아야 된다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솔리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은 잘 나오게 되고 잘 안 나오는 기업은 더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업종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정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그만큼 임상시험들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 관련주까지는 제가 관심을 많이 못 가졌는데 이번 기회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픽 종목도 바로 살펴볼까요? 네, 일단 관련주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CRO라는 게 임상시험 전문 관련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비임상과 임상에 대한 부분을 나뉘게 되는데 생동성은 말 그대로 제네릭입니다. 복제약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비임상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노터스라는 기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이오 인프라가 최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 CNR 리스치라는 기업이 또 임상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던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매매하실 때 좀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이 최근에 등장했던 기업들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큰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바이오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00억, 1600억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고 지금 앞서서 바이오톡스텝 같은 경우는 또 셀티룡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리고 DTNCRO 같은 경우에 DTNC 그룹의 계열사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ADN 코리아도 한미약품과 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대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주까지 살펴봤고요. 원픽 종목도 이 안에 있을까요? 아, 이 안에서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일단 시가총액 낮은 거 빼고 하면 몇 가지 안 나옵니다. 오늘은 바이오톡스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바이오톡스텝 같은 경우에 비임상 관련해서 임상 연구해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톡스텝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 독성 시험과 유효성 시험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바이오톡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서정진 회장이 3월에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셀티룡 그룹과 함께 움직였던 기업이 또 바이오톡스텝이었거든요. 실제로 바이오톡스텝 같은 경우에 셀티룡이 지금 현재 지분을 11.2%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우리가 M&A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무근이고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따로 사실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이 기업에 대한 부분만을 본다면 우리가 정부에서에 대한 지원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이런 시야로 관련된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임상시험 연구를 진행을 할 때 국내 기업들이 원래는 10위권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임상연구에 대한 실적들이 5위권까지 올라옴으로써 한국이 정말 바이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이루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에서 직접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시야로 그중에서도 바이오톡스택은 대기업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재평가는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2,000원 밴드 제시해드리고 손절간 하단에 8,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바이오톡스택이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5위권을 차지한 기업이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셀트리온이 지분 투자를 해서 한 1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만 2,000원, 손절가는 8,700원입니다. 지금까지 와온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